밀떡 여러분들 출신 부대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것도 있고 이 기회에 전방 또는 후방에 있는 지상군 부대들을 한번 쭉 보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오다 보니까 벌써 7기동군단의 마지막 시간 이렇게 되면 모든 전방에 있는 군단들을 다 소개시켜줬고 그 예하에 있는 19개 사단에 대해서 다 소개를 시켜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가나요 이 다음에 제 생각에는 동원전력사령부를 한꺼번에 하고요 특정 부대들 특전사랄지 그런 건 할지 말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 시리즈만 이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번 시간은 바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맹호부대죠 우리나라의 기계화보병사단 그러니까 기갑사단으로서의 아주 효시가 되고 기갑의 아버지 정도 되겠네요 기갑의 아버지 기갑의 할아버지 기갑의 아버지는 사실 1기갑여단과 2기갑여단이 되겠고요 사단으로서 사단 편제로서 된 것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최초죠 수도기화보병사단이 베트남전쟁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동안에 있던 32사단의 기갑장비들을 그대로 인수해서 기갑부대화 됐죠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기존에 계속 같은 편제하에 있었습니다 1기갑여단 1기계화보병여단 그리고 26기계화보병여단 26여단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때 3사단과 서로 연대를 바꾸면서 해산진까지 그렇죠 바꾸면서 그때부터 26연대가 됐고 그 다음에 여단화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1기갑기병여단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8사단과 교체가 됐어요 그 8사단의 16여단과 서로 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맹호는 1기갑병여단 16여단 그리고 26여단 이렇게 편제가 돼 있고 또 많은 기자분들이 오해가 하고 있는 게 이 예하에 있는 전차대대가 무려 새로 바뀐 편제로 볼 때 5개나 있어요 반칙 아닌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막강하죠 막강하긴 한데 그러면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뭐 그냥 완전 밀고 들어가는 진군부대냐 그러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건 완전히 전략적 차원도 있고 전술적 차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8사단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원투펀치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8사단 한쪽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그 많든 역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차대대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16기계화보병여단이에요 16기계화보병여단에 역시 2개 전차대대와 1개 기계화보병대대가 있는데 이렇게 전차대대가 많은 이유는 한미연합사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한미연합사단의 우리 측 여단이 되는 거예요 16기계화보병여단이 유사시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순환 배치 여단들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미 본토에서 날라오는 기동 스트라이크 여단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환에서 그것도 들어오니까 까지 합쳐져가지고 그 3개의 여단이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질문하자면 아직도 훈련을 같이 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있으나 말하네요 꼭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어떤 작계들은 다 있고요 이것이 여단별로 합동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볼 때는 한미연합이다 그래가지고 꼭 연합해가지고 간다 그랬지만 그것은 아니고 한국 측 그러니까 대한민국 측 여단과 주한미군 측 여단이 각각 맡은 그 임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각 독립된 여단이 각각의 임무를 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부의 그 차원에서의 연합 훈련만 한다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또 같이 편지가 섞여서 서로 영어 쓰고 이러면 그거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헬로우 하이 이 정도 되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전차대대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 그 1기계화보병 여단에는 17전차대대가 들어가 있고요 16여단에는 18전차대대 말이 이상했나요 18전차대대와 81전차대대가 있습니다 81전차대대 하니까 24단 나오죠 또 24단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그 8사단에 81전차대대가 왜 그러냐면 8사단의 첫 번째 전차대대에서 8일 8이 8삼인데 8인은 해체가 됐고 8삼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3기갑 여단의 예하로 들어갔고요 81전차대대 8일 전차대대가 바로 이 16여단의 예하고요 또 하나 기존에 있던 막강 기계 수도기화보병사단의 어떻게 보면 안방만임이죠 그 26여단의 전차대대로는 8전차대대와 35전차대가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8전차대대가 K1이 제일 먼저 배치된 전차대대다라고 알려졌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해체가 된 24단의 32전차대대가 먼저입니다 몇 분은 몇 시간 차이로 먼저인데 몇 시간 차이요 서로 이제 각 양사단에서 무슨 쌍둥이인가요 자기가 몇 시간 차이로 형이야 동생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어떤 시기에는 수도기화보병사단의 목소리가 좀 커서 8전차대대가 먼저다 이 전차대대의 명칭도 애칭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특이해요 기드온 전차대대입니다 기드온님이 약간 이스라엘 아닌가요 그런 식이죠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지는 그 부대들이 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리온 비슷한가요 기드온 수리온 마리논 네 이게 또 소설을 왜 여기 갔잖아 골목상권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5개 전차대대나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기보대대는 좀 적죠 4개 기보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기화보병사단과 역할 분담을 분명하고 있으면서 수도기화보병사단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K1, A2 A1에서 개량된 전차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80일 전차대대만큼은 K1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K1, E1으로 제일 먼저 개량된 그런 전차대대입니다 그래서 80일 전차대대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기갑기갑기개보병사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맹호를 출신 분들은 정말 훈련만 그냥 진짜 주구당창 밥먹듯이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실제로도 그랬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제 막강한 북진을 하는 그런 진격 부대로 남아있는 거죠 7기동군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수도기갑보병사단은 좀 아쉬운 면도 좀 있어요 예하에 항공단을 좀 만들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군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사단이 또는 독립된 여단이 여단장이 불렀을 때 바로바로 오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면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러나 17항공단이 다른 항공단과 굉장히 다른 건 공격 헬기 대대가 두 개 대대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코브라 헬기 대대가 네 개 대대가 있었는데 그게 1항공여단에서 다 빠져나와서 두 개 대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5항공대대하고 107항공대대는 바로 이 17항공단으로 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109와 103은 각각 1군단에 배속된 11항공단하고 5군단에 배속된 15항공단으로 갔어요 이게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어떻게 보면 방어 차원에서도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공격하는 기동군단 입장에서도 짜임새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강구하는데 우리가 북한군이 열병식에 막 보이는 그런 군사력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두렵다 생각 안 드는 게 여기는 실질 운영과 실질 편제가 굉장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 원래 힘센 사람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캥기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지서대는 거죠 원래 힘센 강아지 보셨어요 이렇게 도사견에서 진짜로 사람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강아지는 이렇게 안 지서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 딱 움직이는 거죠 비유가 조금 도사견 싫어요 학창시절로 따지면 원래 일지는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양아치들만 그냥 이렇게 나대는 거죠 그렇죠 이상한 우디고 다니고 국군 얘기하는데 양아치까지 가고 비유하자면 그리고 이 기동군단의 기계화보병사단을 받쳐주고 있는 포병부대도 굉장히 막강한데 상승포병 그렇습니다 포병여단들도 1공포병대대라고 할게요 1공포병대대를 비롯해서 4개 포병대대가 있는데 이 포병대대가 모두 다 자주화되어 있죠 당연히 K1A1이 들어가 있고요 K55A1이 3개 대대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K1 K55A1도 전부 K9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축차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체계만 봐도 어떠한 역할을 맡을지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얼두이 자주포도 얘기를 들었는데 자주포만 2000문입니다 와 놀라워요 나토 지금 다 합쳐서 그것보다 적지 않아요? 그럼요 엄청난 수량이에요 2000문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소련군의 진정한 후예는 또 나왔다 대한민국 군입니다 포병원 전장의 신 그렇죠 투하체업스키 원수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딱 보면 어? 여기가 우리 조국이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다연장을 여기서도 했겠지만 사실 자주포가 굉장히 2400문이나 있는데 북한군 다연장이 왜 자꾸 저렇게 늘리는가에 대한 대악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열지리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악마요? 대항마 악마가 아니고 대항마는 사실 KTSSM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북한군의 다연장 북한군의 대구경 다연장을 우리가 대응하는 무기 측에는 KTSSM이 될 것 같고요 이 K9과 K55를 이제는 보병사단도 일반 지원포병대대는 전부 K9으로 되어있고 5개의 보병사단만 제외하고 전부 K9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머지 직접 지원대대 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연대 직접 지원포병대대도 K55가 많아요 어쩌다 견인포 그것도 K155mm 이 정도면 대단한 거고요 30년 전 그 당시에 국군 전략을 신문 같은데 발표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자제포가 정말 M107 34문 M110 M110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30년 안에 거의 80배로 늘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지금 그렇죠 진짜 이게 전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아르메니아 아즈르바이잔 전쟁을 보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미친듯이 올리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적이 와서 총을 쏘면 참아에 숨어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그 충격보다는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거 그렇죠 이게 영상을 보면 사실 1, 2초 전에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어떻게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나오니까 엎드리거나 막 숨거나 이러는데 살아남아도 바로 옆에 포탄이 터져서 먼지하고 막 모래 날리고 막 불똥 튀고 옆에는 이게 가끔 영상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날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저는 전투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참호에서 총 쏘다가 옆에 전우가 쓰러지면 이런 하고 이렇게 싸울 수는 있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른 장 날라와서 막 참호 숙대밭 대고 막 묻혀있고 막 이러면 저는 죄송한데 저는 진짜로 싸울 용기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 피해도 총 맞아 죽는 사람보다 포탄파포마 폭포인 건 더 많아요 원래 이 박 의원님이 이런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놀라운 사임 사이에 숨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자주포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동해안의 서해안까지 자주포로 일렬로 세우면 다 채우고 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그런데 제 주제는 조금 다른데 그건 물론 많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고 싶은 건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끝으로 전방 부대를 전부 한 번 훑었잖아요 이 기회에 우리나라 전방이나 소위 후방 예비사단이죠 모든 걸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편제가 돼있냐면 기갑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사단이 줄었네 어쩌네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걸 잘 보세요 기갑은 안 줄었어요 기갑은 전차 대대 4개의 대대가 줄었고요 앞으로 2개의 대대가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만 그것은 M48을 퇴역시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거니와 꼭 필요한 곳엔 더 있고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각 군단의 기갑력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즉 각 군단 예하에 있는 기갑여단을 두 개를 두고 뿐더러 모두 다 두 개 이상 전차 대대를 보유하고 있고 서부전선 쪽은 아예 3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은 거의 기갑오병 4단급이에요 참고로 지금 방금 포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DM 휴전선 이쪽도 끝까지 쫙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방금 계산해봤거든요 2400분을 155마일로 나눠보면 1마일당 16분이 나와요 100미터 환경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씩 그리고 그 사이에 전차 끼워놓으면 되겠다 박연희는 또 헛다리하십니다 매우 50미터마다 나 썬네일 어떻게 나올지 알겠어 아무도 아무도 모나 휴전선에 도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건 누가 합니까 이거 북한군이 하는 거야 아니 뭐 얘기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뭐 암튼 그 기갑현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작게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방어할 때 우리 그 옛날 그 우리 특히 연식이 많이 된 우리 기계님이나 저 같은 또 홍필장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죠 다 그렇죠 항상 왜 이러실 거 연식이 오래 했다 고인불에 이어서 우리 원래 그래 그래서 이 방어를 하면 방어를 한참 하면서 후방으로 빠졌다가 전제를 대응해서 공격한다 이거였는데 동원부대를 이제 그 예아에 편입시켜서 약간 전쟁을 한다고 그리고 기동군단 마저도 어떤 지역 어떤 지역으로 가서 후방으로 빠졌다가 전열을 갖춰서 올라간다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취급받고 그 다음에 기동군단은 바로 X번 국도를 따라서 평양 진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번 됩니다 네? 1번 국도겠죠 1번 아 1번 1번이 아닙니다 1번 1번 국도로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그거 얘기하면 안는데 내가 역시 걸어 XX 했구만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달리 알고 계실까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예요 그렇게 변모됐다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 맹호부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비사단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원사령부에 있는 동원사단 지역 또는 지역방위사단들 또 이작사에 있는 지역방위사단들 이런 사단들을 한꺼번에 한번 그냥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비사단이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보면 약간 상비학 같은 존재네요 네 야 여기서 그거 칠려고 맥트랙 아니 여지껏 이거를 정리해서 이걸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박연님은 존경받아 마땅하네요 박수를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곡은 진짜 대단한 퓨터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자리 함께 정례 밀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